오늘 저는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갱생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90년대 2000년대 그 시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남녀 갈등이라는 문제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김치녀 된장년은 가득가득했지만 적어도 양심있는 여성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은 fm리스트들의 남성혐오를 하는 배설물로 사용되는 여성시대는 2010년도에 군인 남친 있는 언니들은 이리 와봐 라는 글을 작성하고 다음주에 우리 자기가 특박을 나와서 공유하는 내용이 있다. 나라를 위해 애쓰는 휴가장병 동반일인을 위한 자유이용권 우대 라는 내용을 무려 여성시대에서 공유하고 있죠. 물론 남친 없는 언니들은 군인 친구 끌고 휴가 심심할까봐 놀아주는 거니까 돈은 니가 내 라는 식으로 김치 마인드가 엿보이긴 하지만 저정도 김치 마인드는 귀여운 수준이라 보이고 수많은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은 꺄악 다다음주에 즐기러 남친이랑 가는 거야 라면서 군인 할인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과 여자력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운전하는 군인 남친을 둔 여시들아 이리 와봐 스킬 공유할게 남친모니 드디어 휴가를 나왔고 미친 듯 하악하악한 시간을 보내고 부대에 복귀시켰어 라는 저 말을 보시죠. 과연 2024년 여성시대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시들 운전하는 남친 두면 왼쪽 팔이 남아나질 않을 거야 왜냐하면 존나게 만져대니까 그리고 남친 몸에 내 왼손을 터치하고 무흡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남친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그걸 하게 될 거야 이번 휴가 때 군인이라 그런지 조금만 건드려도 폭풍 반응인 거 귀여워 라고 말하는 2010년도에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을 보시죠. 시발 지금 여성시대에서는 저런 글 쓰면 사돈의 팔촌 할아버지 삼촌까지 싹 다 느개비 후장 어쩌고 패드립을 들을 건데 나는 남친이 왼쪽 허벅지 맨날 만져서 다를 지경이야 라는 댓글이 쓰여지는 2010년도가 보이십니까 2010년도가 아니라 90년도에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말을 듣습니다. 단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불합리한 일이겠죠. 남자가 잘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건설해야 할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 성평등함을 추구하던 90년대의 마인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10년도만 하더라도 군인 남친을 존중하고 남자와 사랑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던 여성들은 어느 기점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2016년 강남역 사건에 전 대통령께서 어떤 논평을 남겼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본격적으로 정치판의 남녀 갈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저는 이 시기를 말하는데 다음 생엔 부디같이 남자로 태어나여 슬프고 미안합니다. 라는 내용을 당시 차기 유력 대선 주자였던 사람이 대놓고 fm리즘을 언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fm리스트 대통령이 될 테니 여성들께서는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을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은 180도 변하게 되죠. 2010년도 군인 혜택으로 놀이동산 만원 이벤트를 축하하며 웃음짓던 여성들은 2024년 남자라면 틀딱이 될 때까지 쓸 수 있는 나라사랑카드라는 제목으로 군인 혜택을 공유하며 대중교통 할인 g마켓 옥션 5% 할인 같은 내용을 써놓고 저렇게 다 할인받으면서 데이트 비용은 반반해야 한다고 지을리을 했다는 거야. 나라는 미군이 지키는데 생색은 지들이 다 내놓어. 라는 식으로 군인을 혐오하기 시작했죠. 뭘 했다고 군인들에게 저런 혜택을 주냐고 세금 남아돈다고 군인을 욕하는 한국여자들. 2010년도 한국여자들은 군인 혜택에 대해서 혐오하는 내용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2016년도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하늘과 땅 차이 수준으로 변해버렸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는 사라지고 여자만 혜택받아야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현실. 참 안타까운 세상이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들면서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다음 생엔 부디같이 남자로 태어나여 슬프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대권후보가 쓸 수 있을까요?